반갑습니다. 런앤원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상강이라고 하는 24절기의 한 절기를 보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첫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상강이 지나갔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날씨 일교차가 큰데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건강해야 투자도 수익도 날 수 있는 그러한 장이다 이렇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의 특징적인 시장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첫 번째는 가장 큰 이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분쟁들. 이 무력 분쟁이 사실상 전쟁의 양상은 미래를 알 수 없겠죠. 그로 인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팔레스타인 그리고 하마스 이스라엘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서 지난번에 네타냐고 총리도 만나서 회견까지 같이 단독적으로 진행했었던 부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 주에 그 회담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조금 나와서 전해드리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 회담의 주제는 미국의 군인들이 아직 방어 태세를 갖추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이번 주까지 하마스 쪽에 진군을 하지 말아달라고는 그런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조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으로 굉장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을 하게 되면 유가라든지 증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부분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변국들이죠. 이란이라든지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주변국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으로 인해서 내전이 더 커지면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유가가 아무래도 상승을 하게 되면 일각에서는 100달러를 넘어가고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에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개연성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전쟁에 확전되는 부분들은 다소 좀 누그러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던 이번 주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이게 첫 번째 이슈였다면 두 번째 이슈는 이번 주 장중에 나왔었던 굉장히 급한 속보로 나왔었던 얘기인데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건강 이상설이 또 한 번 불거졌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이 밤사이에 심정지 발작을 일으켜서 보안요원이 가서 확인을 했더니 바닥에 쓰러져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속보로 나와주었고 건강 이상설에 휘말렸지만 다행히도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 중에 혹여라도 푸틴의 건강 이상설로 인해서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좀 더 종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재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급등락을 보였던 그러한 주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특징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미국채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5.02%까지 찍게 됩니다. 16년 만에 굉장히 높은 금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기 때문에 상승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미국에 있는 신용평가사에서 미국의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라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므로 인해서 미국이 현재 디폴트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디폴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 하지만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그 국채를 사줘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연준도 그리고 창업은행들도 이 국채를 팔고 있다. 사주는 것보다 오히려 이 국채를 내다 팔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번 주 장중에 미국 국채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02%까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채 금리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데요.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는 상반된 겁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 수익률은 많이 올라가는 이런 반대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장중에 국채 금리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고 있는 빌 에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해지펀드의 대부인데요. 이 빌 에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채 금리가 상승할 것을 예견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사건이 한 가지가 일어나죠. 빌 에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 여름에 국채 금리가 조금 금리가 낮아 있었을 때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할 거다라는 곳에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공매도 하게 되죠. 즉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할 거에 대한 공매도를 이번 여름에 빌 에크먼이라고 하는 리틀 버핏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해지펀드의 대부가 공매도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번 주 중에 옛 트위터에서 지금은 X로 바뀐 이 SNS X의 빌 에크먼이 공매도 청산했다라고 글을 남기게 됩니다. 공매도를 청산한 이유는 아무래도 현재 미국채 금리가 5%를 넘어가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빌 에크먼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빌 에크먼 뿐만 아니라 채권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빌 그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 그로스도 채권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서 해지펀드의 대가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빌 그로스 역시 SNS 계정이죠. X에다가 글을 올리는데요. 현재 보이고 있는 5% 넘는 이 국채 금리의 급등은 아마 과거의 이력으로 남을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5% 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국채 금리 수준이고 당분간 이렇게 높은 수준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X에다가 글을 적은 거죠. 어찌됐든 월가의 거물들은 현재 국채 금리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5.02%를 찍고 다시금 4%대로 내려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현재 GDP 대비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10년 주기설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10년 주기설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10년 단위로 이머징 마켓이 상승을 하면 그 다음에는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이 상승하는 주가 흐름을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요. 1980년이죠. 1980년부터 10년 동안은 대한민국 이머징 마켓의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2배가량 상승을 하고요. 1990년대부터는 1990년부터 약 10년 동안은 미국의 IT 버블이 일 때거든요. 이렇게 IT 버블이 일어서 미국의 주가가 훨씬 더 이머징 마켓보다 상승을 하는 그러한 세대가 전개가 됐고요. 2000년부터 약 10년 동안은 중국이 지구촌의 공장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토대로 해서 굉장히 많은 제조업 활황이 불어닥쳤고 그 제조업 활황 때문에 2000년부터 2010년대까지는 중국과 대한민국 이머징 마켓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죠.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의 주가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이면서 흘러왔는데요.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이 이머징 마켓이 다시금 주가 흐름, 주가 상승을 진두지휘하는 그러한 시대가 다시 도래하지 않을까 이러한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0년 주기설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 10년 주기설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고요. 저희는 테마주 매매라든지 또는 장중에 나오는 한 발 빠른 정보줄을 토대로 종목 매매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게 되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일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 제 이름 세 글자 조진표 이렇게 문자메시지 남겨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링크로 들어오셔서 저희가 한 발 빠른 정보주 그리고 테마주 공부하실 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을 말씀드리고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시장이 약간 하락을 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몇몇 종목들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은 이글벳이라고 하는 종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먼저 설명드린 이후에 그 이후에 차트적인 부분들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에 대한 부분 설명드릴 건데요. 이글벳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이유는 소 럼피스킨 병이라고 하는 소 전염병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글벳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경기도 그리고 충남 소재에 있는 농가에서 럼피스킨 병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글벳은 동물의약품 제조하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의약품 제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나타냈고 럼피스킨 병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별한 병이어서 이 병에 걸린 소를 도축하거나 사살해서 식용으로 할 수 없고 완전히 다 살처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글벳 같은 종목들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4년 4개월 만에 대한민국에 참고를 한 이 구제역 때문에 이글벳이라고 하는 종목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구제역이라고 하는 병이 소라든지 돼지, 양, 그리고 염소의 발굽이 둘로 갈라지는 병이어서요. 이 병에 걸린 도축, 가축들도 역시나 살처분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 다시금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 구제역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그동안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구제역이라든지 럼피스킨병 같은 이러한 전염병들이 계속 경기도라라든지 충남 농가에 퍼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고요. 이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로 퍼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현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방역체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글벳이라고 하는 종목을 차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글벳이라고 하는 종목이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글벳이라고 하는 차트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 4년 정도의 주봉 차트를 열어놓고 이글벳이라고 하는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고 이글벳이라고 하는 종목에 현재 중간값을 매기면 한 8,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8,000원 정도의 중간값을 지금 제가 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마 8,000원, 8,500원 정도 중간 부근의 값인데요. 8,000원 정도의 중간 부근의 값 밑에 이글벳이 놓여 있고 최근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가 차트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나와주고 있냐면요. 바닷권 부근에 계속 1, 2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소 관련되어 있는 전염병들 이런 병들이 창궐을 하게 되면 창궐한 이후에 약 30%씩, 40%씩 이렇게 특징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 전염병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매년 나오는 그러한 병이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7,000원, 8,000원 부근에 있을 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글벳을 기준으로 5,000원 내외 부근에 들어가서 몇 개월 갖고 있다가 병이 창궐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올 때 매도에서 수익 보는 관점이 가장 좋은 그런 차트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면요. 두 번째 종목은 광동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광동제약 역시나 전염병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이 광동제약은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전염병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광동제약은 중국에서 마이크 플라즈마라고 하는 폐렴이 현재 확산 중에 있는데요. 이 마이크 플라즈마라고 하는 전염병, 폐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 성인들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고 유아라든지 또는 어린이들한테 마이크 플라즈마라고 하는 폐렴이 증세가 나타나는데요. 이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 대부분이 고열을 보인다고 합니다. 37도에서 39도까지의 고열을 보이고 있고 이 고열이 약 한 2주 동안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그 고열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이들의 고통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계속 이런 질병, 전염병들이 창궐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건데 코로나도 그랬었고요. 지금처럼 폐렴도 그런데요. 어찌됐든 이걸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분명한 당면 과제임에는 분명하지만 지금 마이크 플라즈마 같은 폐렴에 현재 백신은 없습니다. 백신이 없기 때문에 광동제약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비슷한 폐렴 증세하고 비슷한 제품이 현재 광동제약에서 생산하고 있는 베타딘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 베타딘이라고 하는 제품이 폐렴을 약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제품으로 현재 시장에서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 굉장히 큰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이 광동제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광동제약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게 폐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꿈의 항암제라고 불리고 있는 키티 때문인데요. 이 키티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 키티 치료제는 인간의 암세포에서 T세포를 꺼내가지고요. 그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투입한 이후에 다시 몸속에 집어넣게 되면 이 암세포가 완전히 소멸한다고 하는 꿈의 치료제입니다. 한 번 치료만 하면 완전히 암세포가 제거되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꿈의 치료제로 불릴 수 있는 이 치료제를 광동제약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꿈의 치료제, 키티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특징적인 흐름 그리고 중국에서 현재 일고 있는 폐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이 광동제약을 좀 유심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생수를 사실 경우에 아마 삼다수라고 하는 제가 이름을 지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삼다 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삼다 땡이라고 하는 제품을 사드실 건데 그 삼다 땡을 유통하는 회사가 광동제약입니다. 전체 매출의 35%가 이 삼다 땡을 매출로 발생을 하는데 전체 매출의 35%가 이 삼다 땡 유통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역시나 매출의 안정적인 삼다 땡 유통 그리고 폐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꿈의 치료제라고 하는 키티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세 가지가 있어서 이번 주에 굉장히 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광동제약의 차트인데요. 역시나 3년 정도의 차트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정도의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걸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최저점이 3,900원이고 가장 고점이 13,350원 부근이었고요. 중간값을 매기자고 하면 이 광동제약은 8,600원 정도가 중간값으로 매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광동제약의 거래량을 동반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중간값 2 미만에서 차트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동제약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차트적인 관심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설명드려보고요. 또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세 번째 종목은 위지트라고 하는 종목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위지트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위지트라고 하는 종목은 현재 비트코인이 3만 4천 달러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한 일주일 만에 한 20% 이상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20%가량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SEC죠. 미국의 SEC,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데요.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 올해 어쩌면 현물 ETF를 승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위지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 위지트의 특징적인 부분들은 빗섬 관련 조가 이 위지트입니다. 빗섬 관련되어 있는 걸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고 앞서 리플이라고 하는 가상자산을 발행을 한 리플랩스가 SEC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게 증권이냐 아니면 가상자산이냐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었을 때 SEC가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하는 판결을 하게 되죠. 그걸 토대로 해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죠. 물론 가상자산 선물 ETF는 승인이 됐습니다. 현물 ETF가 이번에 승인이 될 경우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측은 비트코인이 적어도 한 10배 정도는 올라가야 정상적인 값어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관측을 내놓고 있어서 이 위지트라고 하는 종목도 역시나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겠고 위지트라고 하는 종목을 차트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위지트라고 하는 종목을 차트로 보여드리면 이게 위지트의 차트입니다. 위지트의 중간값을 매기게 되면 한 1600원 정도가 위지트의 중간가격이죠. 지금 보시는 이 파란색 줄이 위지트의 중간가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지트가 바닷건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 비트코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라고 계속 말씀하신 분들도 있죠. 반감기를 지나고 나면 다시금 한 차례 큰 폭등이 이루어질 건데 그렇게 상승이 이루어질 때 이런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역시나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설명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히림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히림이라고 하는 종목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그리고 카타르를 방문하면서 사우디에서의 MOU를 맺은 종목이 바로 히림이라고 하는 종목이죠. 히림 같은 경우에 히림 그리고 사우디의 투자청 그다음에 현대건설 이렇게 MOU를 맺었는데 특히나 사우디의 투자부하고 현대건설하고 MOU를 맺은 가장 큰 이슈는 개발 사업 그리고 인프라, PPT 프로젝트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히림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현대건설이 사우디하고 MOU를 맺게 되면 현대건설 밑에는 반드시 히림이 따라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삼각 구도에 있는 나라와 회사가 같이 사우디의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재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번 주에 푸틴의 건강 이상설 때문에 상승이 나와주었는데 그런 상승을 바탕으로 하는 히림도 역시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히림 역시나 이번 주에 큰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세종시에서 정부에서 세종시의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관련되어 있는 국가 선도지구를 지정을 해서 그곳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구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계를 담당한 회사가 바로 이 히림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세종시 문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사우디의 MOU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재건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세 가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바로 히림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히림도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히림의 차트인데요. 히림 차트의 중간값을 매기게 되면 히림도 한 8,900원 정도가 중간가격으로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900원이 한 이 정도 선. 지금 선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 선이 8,900원 선이다라고 보이시게 되면 히림도 마찬가지로 중간가격 미만에서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면 언젠가는 슈팅이 나오는 그러한 종목이면서 2, 3년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중간값 미만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 슈팅이 나오고 중간값 미만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 슈팅이 나오고 지금도 역시나 중간값 미만에 중간값 부근에 있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어서 언젠가는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히림이라고 하는 종목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규 상장한 종목 얼마 전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우둠지팜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우둠지팜이라고 하는 종목이 역시나 카타르하고 사우디 관련되어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사우디하고 카타르에서 스마트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요청을 했고 식량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진 곳이 바로 중동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판로가 확보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었고요. 역시나 정부 측에서도 판로 개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밀어주겠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있어서 우둠지팜이 스마트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설명드려보겠고요. 럼피스킨비언 관련되어서 우둠지팜도 동물 백신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고 차트적인 흐름을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인 흐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우둠지팜의 지금 보시는 차트가 우둠지팜의 차트인데요. 차트 보시게 되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둠지팜은 중간값을 매길 그러한 특징적인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현재 사우디라든지 카타르 같은 이런 스마트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소전염병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은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설명드려보고 우둠지팜은 주봉으로 볼 게 아니라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좀 1700원대 부근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오일선 부분에서 눌린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가능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보면서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 보였던 종목들 말씀드렸습니다. 조진표의 표적 종목입니다. 이 표적 종목은 조진표라고 하는 전문가가 종목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표적 종목의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표적 종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표적 종목을 토대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종목 오픈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대성산업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대성산업이라고 하는 종목을 선정하게 된 이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가 급등세에 있죠. 이번 주에 들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목요일쯤 뉴스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지상군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제유가가 급등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강세가 보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대성산업이다. 이렇게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에서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러시아에서는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이 전쟁이 물론 확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국제정세의 국제이유라든지 여러 나라들의 희망사항이겠지만 만일 이란이 참여할 수 있거나 헤즈볼라를 토대로 해서 참여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삼각 구도로 편성이 돼서 전쟁이 굉장히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전쟁이 확산이 되는 개연성이 진행이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고 150달러 부근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작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의 유가가 120달러까지 올라갔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120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 물가를 자극을 할 거고요. 물가를 자극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증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호재의 재료보다는 악재의 재료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시장을 억누르고 있고 증시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대성산업이라고 하는 종목 여러분들에게 표적 종목의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렸고요. 대성산업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칠광구라고 하는 곳에 개발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 칠광구라고 하는 게 1980년대인가요?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에서 이 칠광구 안에 석유 매장량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가격으로 약 한 6천조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이 칠광구가 어디에 있냐면 제주도 남측과 일본 서측에 있어서 제주도 남측과 일본 서측에 대한민국 경계선이 두 군데에 같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통되어 있는 부분들이 칠광구인데 이 칠광구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역시나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만약에 칠광구 안에 석유가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고 1980년대 당시에 6천조에 해당하는 금액이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광구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대성산업에 있기 때문에 대성산업을 이번에 표적 종목으로,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아 세 번째군요. 이슈 세 번째는, 대성산업을 선정한 이슈 세 번째는 이 대성산업이 반도체라든지 OLED에 들어가는 내온 가격에 대한 급등 내온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30배가량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온 가격 상승에 따른 대성산업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대성산업이 직접 내온을 수출한 이력도 있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이슈로 인해서 대성산업이 관심권으로 선정을 했고 조진표의 표적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대성산업 차트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차트가 대성산업의 주봉 차트인데요. 역시나 대성산업의 3년치 평균 가격을 매겨보면 한 4,300원 정도가 현재 대성산업의 3년치 평균 가격인데요. 평균 가격 미만의 부근에서 현재 대성산업이 조종을 보이고 있고 거래량을 동반했다. 물론 작년에 대성산업이 중간값 미만에 있으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슈팅이 한 번 나온 이력이 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말씀드렸던 이슈 세 가지 때문에 대성산업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좀 높기 때문에 조진표의 표적 종목 첫 번째로 선정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우리 기술 투자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우리 기술 투자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3만 5천 달러를 찍고 현재 3만 4천 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는데요. 미국의 SEC가 이번에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앞전에 위지트라고 하는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비트코인 SEC에 대한 부분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 기술 투자거든요. 우리 기술 투자 역시 비트코인의 그동안의 대장 주역화를 톡톡히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기술 투자 현물 ETF 승인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이슈는 앞서 위지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 관련되어 있는 소송에서 SEC에 승소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리플을 증권이냐 아니면 가상화폐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으로 법원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SEC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돼서 리플을 발행을 한 리플랩스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게 현재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상승의 시발점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아까 좀 전 방송에서 말씀드리다가 약간 주저했는데 반감기를 좀 더 크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기는 계속해서 한 번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도래하면 크게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지칭을 해서 반감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년 초가 비트코인의 반감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이슈가 비트코인에 같이 물리는 거죠. 올해 말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내년 상반기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도래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 3만 5천 달러에 있는 3만 4천 달러 부근에 있는 비트코인이 적어도 일각에서는 13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뉴스들, 이슈들도 제기되고 있어서 반감기를 막고 현물 ETF 승인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슈를 토대로 우리 기술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조진표의 표적 종목 두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우리 기술 투자도 역시나 차트를 보실 필요가 있겠다 설명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우리 기술 투자의 3년치 차트고요. 우리 기술 투자 보시게 되면 중간값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중간값을 말씀드리면 한 8천 원 부분이 중간값인데 우리 기술 투자를 추천하는 추천 가격은 한 4,100원 정도를 우리 기술 투자 추천 가격으로 선정해 볼 수가 있고요. 4,600원 정도, 4,7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한 3,500원 정도가 손절 가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요. 좀 전에 대성산업을 제가 표적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가, 목표가, 손절 가격 제시를 안 해드렸는데요. 대성산업 차트를 한번 보면서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드려볼게요.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가격은 한 3,600원 정도 선, 이 정도 선이 매수 가격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4,500원 선이 목표 가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손절 가격은 3,200원 정도가 손절 가격이다. 이렇게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진표의 표적 종목 오늘은 대성산업과 우리 기술 투자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요. 지금처럼 시중에 테마주라든지 또는 한 발 빠른 정보로 매매하실 분들은 같이 저랑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대고 휴대폰 카메라를 대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이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 조진표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이 주식하시면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발 빠른 정보주라든지 테마주 매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체크에 대해 국내외 주요 일정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국내외에 포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30일에 있을 아시아나 항공 이사회가 좀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시겠지만 아시아나라든지 대한항공 주주분들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나 이번 이사회에서 특히 이슈가 될 부분들은 해외 독과점 이슈를 과연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나 항공이 독자 생존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로 인해서 제3자 매각이 집중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이사회에서 이런 세 가지의 핵심 쟁점들이 부각이 돼서 주요 쟁점으로 서로 갑론을 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시아나 항공 이사회 30일 날 열린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요. 31일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주 중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3분기에 1조 원 넘게 손실을 본 SK하이닉스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 많이 밀렸는데요. 31일에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역시 굉장히 시장의 큰 화두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7만 원이 깨져서 6만 원대 중반대에 있는데 과연 실적이 발표되면서 안정적인 7만 원대의 흐름으로 올라올 수 있는지 시장 지켜보는 필요가 있겠고 31일에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역시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11월 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달로 넘어가면 11월 첫날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고요. 대한민국 시간으로는 11월 2일 새벽에 발표가 되고 현지 시간으로는 10월 말일에서 11월 1일에 이 FOMC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FOMC의 가장 큰 주제, 특별한 부분들은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이나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동안 계속 FOMC 의원들이 한 달 전에는 매파적인 흐름을 보였다가 현재 경기 상황이 별로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은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서 연준 의원들조차도 비둘기적인 성향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부분들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 11월 달에 FOMC에서의 금리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 동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설명드려 왔는데요. CME 패드워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이 CME 패드워치에서 이번 11월 달에 FOMC에서의 금리 동결을 98%로 현재 예견을 하고 있어서 금리 동결은 확실히 진행이 된 거다라는 걸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FOMC 회의는 12월 달에 단 한 번 한 차례 남아 있는데 12월 달에도 역시나 금리 동결에 무게감이 쏠리고 있다. CME 패드워치에서 현재 12월 달에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으면서 퍼센테이지는 약 한 58% 정도 50%가 넘어가는 퍼센테이지로 12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려보겠고요. 같은 날이죠. 11월 1일 ADP 취업자 변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와주는데요. ADP 취업자 변동도 역시나 고용정보기관인데요. 민간기업 ADP에서 미국의 10월 민간고용동향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역시나 이 민간고용동향보고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비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고용에 대한 사전 예측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11월 1일이죠. ISM 제조업지수도 나타나는데 이 ISM 제조업지수 같은 경우에 50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50 넘어가게 되면 확장 국면, 50 미만에 발표가 되면 수축 국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ISM 제조업지표도 50 미만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해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 ISM 제조업지표가 50을 넘을 건지에 대한 그래서 경기에 대한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 들어보고요. 이제 11월 2일로 넘어가게 되면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실적 발표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 있었던 구글의 실적 발표, 또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미국 장세인데요. 역시나 애플도 이번 3분기에 실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어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거대 공룡 기업들조차도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 부분들이 애플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애플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3일에 있을 10월의 고용동향보고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일에 있을 미국의 고용동향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 10월달 고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체크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FOMC가 일어나기 전에 고용동향보고서가 발표가 된다고 하면 FOMC에서 이 고용동향보고서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FOMC가 끝난 이후에 이 고용동향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고용동향보고서 안에는 임금 변동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또는 비농업 고용자 수의 변동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수치들이 발표가 될 거고요. 실업률이라든지 비농업 고용에 대한 숫자는 굉장히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3일에 있을 고용동향보고서, 과연 실업률이라든지 고용에 관련되어 있는 숫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과거와 그 전달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1월 3일에 ISM 비제조업지수도 역시 발표가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제조업지수하고 동일합니다.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 올라가면 확장 국면에 있는 거고요. 50 밑에 발표가 되면 수축 국면에 있는데 이 비제조업지수, ISM 비제조업지수도 역시나 50 미만에 나올 수 있는 계열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한 주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FOMC 회의,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그리고 애플의 실적 발표, 고용동향보고서 같은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큰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국한되어서 실적이 발표되어 있는 한 회사만 콕 집어서 볼 게 아니라 큰 섹터, 그 산업군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국내외 체크하셔야 될 주요 일정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에 관련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보는 시간인데요.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증시 바닥 확인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의 일정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FOMC 회의라든지 제조업지수, 그 다음에 고용동향보고서 같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죠.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심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가격이 상승을 하고 유가도 상승하고 비트코인도 상승하고 미국 국채의 금리도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할 땐 같이 상승하다가 하락할 때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락하는 것들이 주춤해지는 그러한 변동성을 보이는 시장이었는데요. 경제가 1년 반 동안 긴축과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현재 경제가 금리 인상에 다소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수가 밀리는 건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지수가 밀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악재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모르던 거 아니죠. 알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의 분쟁,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내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다 알던 악재인 거죠. 그로 인해 유가가 급등했다는 것,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재로 계속 남아있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재료가 시장에 노출이 다 됐다고 하는 것은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은데요. 추가적인 악재가 나와야 그게 시장에 반영이 돼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이번 주에 있었던 구글이라든지 테슬라 그리고 MS 같은 종목들의 실적이 그런 재료였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안 좋은데 안 좋은 뉴스가 새로운 게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시장이 좋을 때는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그냥 유야무야 붙이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크게 확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증시는 명목 GDP 기준으로 해서 올해 명목 GDP로 성장률이 2.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증시는 대한민국 증시는 한 2,300포인트, 400포인트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명목 GDP 2.5%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약간 3,000포인트 가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를 명목 GDP에 대입을 하게 되면 현재 미국 증시는 약간 15%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있고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증시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들 설명드리게 되면 역시나 너무 악재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설명드리고요. 증시 바닥이 확인이 되면 공포의 주식은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증시 바닥을 확인하게 되면 지나가면 그 바닥을 이때가 바닥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의 증시 바닥의 정 한가운데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럴 때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좀 줄여서 현금을 많이 보유한 이후에 좀 더 빨리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신다고 하면 다음 주에도 역시나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역시나 큰 그림에 있어서는 증시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보이면서 매매하실 수 있다. 그러면 수익으로 계속 전환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증시 이번 주에 굉장히 안 좋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물론 증시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지나고 나면 아 이때가 저점이었어 라고 확인할 건데요. 그 확인되는 시간이 아마 거즘 다 됐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확인되기 전에 종목 정리하고 현금화하신 이후에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는 그런 전략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주말입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굉장히 단풍이 아름답고 예쁘게 물들었다고 하니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인들과 함께 나들이 계획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매매하는 방법은 테마주 매매 그리고 한 발 빠른 정보주 매매 한다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아래 화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셔서 한 발 빠른 정보주 받아보시고 테마주 공부 자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 조진표 세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링크로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런앤원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